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칼럼의 김동석입니다 여러분 미국 소수계들의 정치력이 요즘에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들불같이 번진 흑인 민권운동 덕분으로 소수계들의 참정권이 법적으로 보장됐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시민사회의 각 영역에서 소수계들의 권익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흑인들의 희생적인 투쟁 덕분입니다 그로부터 미국은 소수계 이민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에서 모든 입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우여곡절들이 많았지만요 소수 약자들 여기 삶의 영역이 보장되어 왔습니다 훌륭한 백인 정치인들의 관용의 정신이 여기에 큰 역할을 했고 동시에 소수계들의 정치권 진입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1970년 80년대엔 흑인들이 정치권 진입이 본물처럼 이루어졌고요 1990년대엔 남미계가 연방정치권에 대거 진입했습니다 주류정치권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던 우리 아시아계들이 선출직에 도전을 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00년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였습니다 인구 비례로 따져보면 아직 소수계들의 정치인 부족하지만 전체 535명의 연방의원 중에 비백인인 유색인종 연방의원들의 숫자가 지금 8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인이 44명이고요 남미계가 27명 아시안이 12명입니다 12명이 아시안 중에서 일본계가 6명 중국계가 2명 그렇습니다 한국인으로 연방의원이 아직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요 70만 인구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하원이 335명이고 상원은 각 주에서 무조건 2명씩 그렇게 종합 535명이 미합중국 연방의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인종의 커뮤니티의 정치력을 점수로 따진다면요 연방하원이 한 명이면 90점이라고 합니다 둘이면 91점 셋이면 93점이라고 하고요 없으면 0점이라고 합니다 이건요 한 명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욕 지역의 한인 유권자의 힘을 믿고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워싱턴 연방의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말이죠 한인 한 명이 없어서 권리를 주장하고 이익을 설명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연방의원 한 명이 있으면요 600여 명의 주류권 진출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35명의 의원 중에 동료의원의 요청이나 부탁을 거부할 의원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모두가 한 명의 중요함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참 우리가 바로 여기 한 명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해는 대통령 4년 임기에 중간에 치러진다고 해서요 중간선거를 치르는 해입니다 연방 상원 35명 그리고 435명 연방 하원 전원이 올해 선거를 치르고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아시안계를 위한 선거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선거에 대한 아시안들의 관심이 커졌고요 아시안 후보들이 대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민주 양당에서요 서로 경쟁적으로 아시안을 후보로 내웃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인사회가 그렇게 중요한 한 명의 연방위원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저지주 제5지역구에서 연방 하원에 도전한 한인 후보 로이조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로이조 캠페인에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선거 캠프가 만들어졌고요 선거를 책임질 캠페인 매니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고 큰 시민단체와 유권자 단체들이 젊은 로이조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는요 정치인으로의 자질을 가장 신중하게 평가한다는 아주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시에라클럽에서 특별히 로이조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놀랄 정도로 반가운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뉴저지주 제5지역구의 출마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오던 로이조의 경쟁후보들이 로이조의 투지와 실력을 보고요 또한 민주당 내 지지 분위기를 보고서 모두가 다 로이조를 민주당의 후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로이조는 상승세고요 지금 현역인 공화당의 스카카렛 의원은 하강세라고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인은 후발 이민자 그룹 중에 더구나 우린 분당국가 출신의 이민자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워싱턴 연방정치권에 정말로 우리가 현안이 많고 긴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이번에 로이조를 연방의원으로 당선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인이라면 반드시 여기에 나서야 할 일입니다 수년 전에 보스톤 시장으로 출마를 했던 한인 샘윤이나 에디슨 시장을 지낸 준초이 그리고 가깝게는 후러싱에서 시의원에 도전했던 케빈 킴 때의 그때의 우리 한인사에 참여와 지지하는 열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작년에 저지시티 선거의 열기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정치권 중앙에서는요 로이조를 후보로 내세우고 로이조가 있는 한인들의 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그를 지지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로이조의 상승세에 한인들이 힘차게 가세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한인들이 모두 나서주실 것을 강국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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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